지금 20대 중반이야 벌써 나 풍풋한데 그때는 지금 보니까 그냥 군인 아재야 아재 지금 완전 학교 다 오니까 정말 풍풋한 새댁이들 한테 작업을 걸고 싶은데 이게 일단 대화가 안 돼요 수업시간에 강의실이 옮겨졌어요 그거를 이제 다른 수강생 분들한테도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에요 제가 어 같이 수업 듣는 과목 다른 강의실에 앉아 있잖아 그 저쪽 강의실을 바뀌었다고 알려주려고 문을 연 다음에 어 자 지금 어 강의실이 강의실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 지금 네 지금 오늘 수업은 옆냐무실에서 진행되니까요 다들 옆냐무실로 이동해주세요 미친 2차 소년에 달려 옆냐무실로 지금 옮기시라고 그럼 이런 말도 안 돼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지금 어 복학생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내무실에 그 표현이 입에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강의실 지금 옮겨야 되는데 내무실 옮기라고 이런 지금 군대 말투랑 지금 적응이 바로 지금 안 된다고요 옆냐무실에다가 진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그 수학생들이 다들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내무실 세무실 저 사람은 왜 저러죠 나무실이 아니라 내무실 아 군대에서 그 그 생활 요즘 생활관이라고 하는 내무실이라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신나죠 있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갈 수 있다 모두 가자 똥 혼자 가니다 어 불쌍하고 난 다음에 눈썹 부시지 마세요 또 감수하고 또 실패하고 넣으세요 부시지 마세요 비싼 거 맞아 되냐고요 사랑합니다 그냥 이루고 마라